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두번째 종목 포캐죠 늘 비슷한 시간에 올라오는 포스코케미칼을 볼거구요 오늘 주가의 움직임, 종가만 놓고 본다 라고 하면 1.1%가 올랐지만 아직도 비슷한 구간에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흐름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포캐가 이 자리에서 버텨준다 주가를 아래로 밀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어떤 그 포캐가 현재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힘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심플하게 보셔라 어제 외국인 매도가 일구 나왔거든요 그쵸 오늘 그대로 다시 매수 턴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어제 빠졌던 것보다 종가 기준으로 더 주가를 올려줬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만한 데이터 없습니다 거기다가 기관 쪽 연기금 애들이 다시 한번 매수 전환을 했고 오늘 기관의 매도를 냉정하게 본다 라고 하면 금투랑 사업펀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투신이랑 보험 한거 매도 합쳐봤자 연기금 매수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오늘 개인 매도 그냥 원래 포스코케미칼이 최근에 보여주던 그 흐름 그리고 매도 수량 자체가 7만주 거든요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2월 1일날 이때 8만주 나가지 않았습니까 2월 1일이면은 이제 은봉 나오고 다음 날인데 이때 윗구리가 굉장히 길게 나왔죠 오늘은 양봉을 좀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때 8만주 나가고 오늘 7만주 나갔다 그 사이에 2만주씩 정도 나갔습니다 전날에는 4천주 나갔고요 이 얘기는 전날에 조정구간에서 보여준 이 조정액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이제는 진짜 의미부여를 많이 못한다는 거죠 얘는 그냥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주가에 부담을 줬냐 그것도 아니죠 저가 라인을 깼느냐 하방액션을 강하게 줬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장의 분위기가 다른 업종으로 넘어갔느냐 오늘 뭐가 제일 많이 올랐죠 이거는 그냥 누구나 시장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차전지가 또 한 번 강세가 나왔고 LG엔솔만 본다 하더라도 혹은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이런 대장종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시장은 2차전지가 주도를 하고 있고 포케한테는 또 실적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 같은 그런 무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우리가 흔히 몰빵이라고 하는 비중 100%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무슨 증권 팁인가 그걸 제가 우연치 않게 유튜버 같은 데서 봤는데 그 종목 상담을 봤는데 이제 포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비중이 100%였거든요 매수가가 22만 원대였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눠보신 분들 이야기를 나눠본 몇 분들도 비중이 100%였어요 근데 그런 거는 포케가 지금 냉정하게 시장 내에서 강한 종목은 맞다고 쳐도 비중 100%는 과합니다 저는 지금 빨간불이 찍혀있다고 하면은 100%의 비중은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하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코멘트를 드리진 않겠지만 100%는 좀 과하다 욕심이에요 100%는 그렇다고 뭐 이게 100% 투자할 만큼 포케가 물론 우량한 종목이고 포지션은 좋지만 수익적으로 그 몰빵을 한 거에 대해서 리워드를 빨리 주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무겁잖아요 무겁고 뭐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냉정하게 주가가 그때부터 빨리 올라가겠지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비중 100%는 조절을 해주시는 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리니까 다 뒤로 넘기셔가지고 이제 중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저희 영상에 댓글로 링크 달아드리거든요 이거 누르고 들어오셔가지고 포케 남겨주시면은 장전에 제가 몰빵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냉정하게 마이너스이신 분들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포케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현금 일부 매도하셔가지고 시장 내에 끼가 있는 종목들 주도주가 될 만한 후보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희가 장전에 카카오 채널을 통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고 매수가 매도가가 포함된 주도주들 저희가 체험 종목 무료수천 종목들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매매해 보시면은 포케가 뭐 사실 2% 올랐다가 다음날 1% 떨어지면은 수익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와닿는 움직임은 아직 아니거든요 지금 충분히 우리는 홀딩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 이후에 조금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주면 하는 그런 기대감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현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것들로 이런 종목들 같이 매매 병행하시는 거 저는 꼭 권해드릴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아무래도 저 알아요 이게 주가가 지금 4일째 미적지근하게 움직이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했기 때문에 조회수도 조금 줄었겠지만 제가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거든요 댓글 같은 거 뭐 좋아요나 이런 거 많이 눌러주시면은 뭐 제 기분은 좋으니까 어 그 부분은 살짝 부탁드리고 저가 라인 오늘 22만 3천원이에요 가격 구간도 점점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꼬리로 계속 22만원 라인을 터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랑 오늘은 22만 5천원 라인 요 가격 구간을 냉정하게 좀 지켜주고 있고 종가도 22만 8천원 위꼬리가 그저께 어제 오늘 23만원을 다 넘겨줬습니다 이게 포인트겠죠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시장이 좋고 나쁘고 코스피의 분위기가 미적지근하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얘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는 거죠 그 와중에 제가 또 한번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던 외국인들이 보여준 아 이거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좀 이어받아가지고 이 주가를 올려줄 수 있다는 그런 액션을 한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만 보고 가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힘을 합친다라고 해가지고 이 포스코 케미칼의 호가를 몇 개나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런 것들은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개인의 관점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어떤 개인 투자자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포스코 케미칼에서 보여주는 어떤 뭐 액션이나 그 액션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데이터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추적해 나간다 뿐이지 제가 뭐 어디 블루 같은데 와가지고 어떤 분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글을 좋게 썼네요 저도 상방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드리거든요 저는 종토방 이런 것도 굉장히 싫어하지만 다른 개인 투자자들의 관점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그냥 외국인과 기관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저는 외국인 기관만 보고 어떤 단기적인 포지션을 이어가지고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조금 더 길게 보는 그런 관점으로만 이야기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볼 때 힘든 구간도 아니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심플하게 보면 된다 편한 구간이에요 편한 구간이고 하방 액션을 어쨌든 간에 점점 작게 주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제가 볼 때 지금 오거레일 놀아주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은 요 시가가 강세로 나왔던 이날의 상단 라인까지 이제는 한번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이후에는 장중에 바로 올라가주면은 신곡과 영역으로 바로 넘어가줄 수 있겠지만 지금 보여주는 흐름으로 볼 때는 한번 끊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상단 라인에다가 한번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양보로 타고 올라가는 아직 뭐 위꼬리 구간 살짝 남아있지만 뭐 4천원 5천원 올라가는 게 꼬리 구간 먹는 게 냉정하게 힘든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만 넣고 보면은 딱히 뭐 브레이크를 세게 걸어줄만한 데이터는 우리가 찾기 좀 힘들지 않나 냉정하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냥 좋다 좋다 뭐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안 좋게 나와준다 제가 앞 구간에서도 한번 코멘트를 드리긴 했거든요 이때 하락이 나올 때 이때는 그냥 빠지는 거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 때 3% 막 뭐 5% 달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때 가장 많이 드렸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물 타지 마라 지금 물 타는 거 의미 없다 어쨌든 간에 하방 추세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뭐 그냥 라인 쫙 거가지고 뭐 저점이니까 물 한번 타야겠다 음봉 오늘 강하니까 내일 반등 나오겠지 물 타고 물 타고 그러면 나중에 진짜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쉽게 바꿔주지 않으면은 현금만 묶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뭐 핵심이 제 관점이나 제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보다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지 제가 뭘 보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제가 장중에 어떤 코멘트를 실시간으로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어떤 뭐 이런 프로그램 매수나 결국 오늘도 외국인 매수는 프로그램 매수 달고 그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 데이터도 한번 보시고 이러면 조금 더 쉽게 장중에 아 뭔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알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홀딩해야 될지 뭐 매도를 좀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좀 할 수 있겠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뭐 물론 관점도 잘 들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장중에 이제는 조금씩 대응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것들 힌트 많이 드렸거든요 장중에 냉정하게 몇 개만 봐도 외국인이나 기관들 포지션이 그 잠정치 나오는 거 말고 대략적으로 유추는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 이거 누르시고 오셔가지고 포케라고 남겨주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장전에 주도주랑 뉴스 그 다음에 매수과 매도과가 포함된 그런 주도주 후보들 무료체험 종목들 같이 받아보셔서 매매 병행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몰빵은 저는 그 어떤 뭐 진짜 어떤 종목이다 종목이다라고 해도 몰빵이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는 절대 이야기 드리지 않을 겁니다 몰빵은 비중을 반드시 조금이라도 조절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